친구들 앞에서 가오 잡으려다 쿠사리만 먹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오와 쿠사리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오는 체면 또는 무게로 순화하고요. 쿠사리는 핀잔으로 순화해서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무게를 잡으려다 핀잔만 들었다. 라고 쓰심이 올바르고요. 내가 체면을 살리려 하니 형은 핀잔을 주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주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니까 썼겠죠. 그런데 딱히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간식은 칸쇼쿠라는 일본어투 생활용어로서 순화 대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순우리말인 사이참, 세참, 참 곁두리라는 말로 순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이참, 세참은 사이참이 줄여진 말이고요. 참은 세참의 줄임말입니다. 곁두리라는 말도 있고요. 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들의 교향곡을 들으며 들여서 먹는 새참은 형언하기 어렵다. 곁두리로 막걸리와 고구마를 가져왔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다. 감사드리다. 감사를 드리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들이다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보조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동작을 나타낸 일부 명사 뒤에 붙여서 그 동작을 공손하게 행하다라는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고요. 그래도 조사가 끼어들면 띄어서 씁니다. 사과합니다. 사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동사 표현이고요.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서 드리다는 전미사임임으로 다 붙여 씁니다. 그리고 공손 표현입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해서 만약 를이라는 조사가 없으면 붙여 쓰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끼어들면 띄어서 씁니다. 개인 용 방 하나. 개인 용 방 하나. 용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용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에 쓰이는 것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전미사는 붙여 씁니다. 그래서 개인 용 하고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예로 개인 용, 영업용, 접대용, 관상용 하듯이 앞 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고즈넉히, 고즈넉히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적하고 아늑하다 또는 모습이 조용하고 다소곳하다 라는 뜻의 고즈넉히 하다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고즈넉히 라고 적기 쉬운데요. 고즈넉히가 맞습니다. 고즈넉히.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서 이라고 명확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고즈넉히가 맞습니다. 산그림자가 고즈넉히 마을로 내려왔다 에서 고즈넉히는 한적하고 아늑하게 라는 뜻이고요. 또돌이 개는 고즈넉히 앉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고즈넉히는 다소곳하게 조용하고 다소곳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쪽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이 그 저 아무 어느 라는 말과 의존명사가 결합했을 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띄었습니다. 이것 저것 그것 이놈 저놈 그놈 사물과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일 때 붙여쓰고요. 이쪽 저쪽 그쪽 이곳 저곳 그곳 이때 그때 저때 방향과 장소와 때를 나타내는 대명사일 때 붙여쓰고요. 아무것 아무데 어느덧 어느새 사물과 장소와 때를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일 때 항상 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이미 올바른 문장 같은데 올바르게 고치라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동물이나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진 요정명사 뒤에는 뭐 뭐 에게를 쓰고요. 감정이 없는 무적명사 뒤에는 뭐 뭐 에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는 무적명사라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명사로 생각해서 표현할 때는 뭐 뭐 에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나무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나무에게 물을 줬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나무를 감정이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나시를 입고 노가다를 하고 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봐도 좀 어색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나요. 나시와 노가다는 일본어 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가다는 노가다는 막노동 또는 막일로 순화하고요. 나시는 민소매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는 민소매를 입고 막노동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막일을 할 때에는 민소매가 편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노동, 막일, 노가다 대신에 쓰셔야 될 단어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나올 법한, 나올 법한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의존명사에 하다 또는 쉽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용어는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이때 올 법하다 할 때 법은 의존명사이고 하다는 천미사입니다.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는 본용어과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도 허용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나올 법한, 현실에 있을 법한, 있을 법한, 그럴 법한 이야기, 그럴 법한 이야기. 이미 올 법하다, 올 법하다. 띄었으는 것은 원칙이고 붙였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올 법도 한데 이렇게 조사가 끼어들면 반드시 띄었으시기 바랍니다. 날 보고 가란다. 날 보고 가란다. 어떤 걸 말은 표기일까요?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붙여 쓴 날 보고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인데요. 나에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라고 말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날 보고 가란다 이렇게 띄었으면 보다는 동사가 됩니다. 나를 보고 나서 가라고 말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박세가 날 보고 웅얼거린다. 나를 향해서 웅얼거린다 라는 뜻이고요. 청설모가 절 보고 비키랍니다. 저에게 비키라고 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누가 널 보고 그러랬니? 누가 너에게 그러라고 말했니? 라는 뜻이 됩니다. 변화 내지 혁명 내지 를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내지는 얼핏 조사처럼 보이는데요. 조사가 아니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단어예요. 따라서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6 내지 7미터를 봐야 한다 이때 하나의 단어 부사어니까 이렇게 띄었어야 맞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변화 내지 혁명이 필요하다 이때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6 내지 7할때는 6에서 7까지라는 뜻입니다. 너같이 너같이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뭐 뭐 가치는 앞말이 지니는 전형적인 특징과 비슷하거나 같음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여서 쓰고요.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가치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 뭐 처럼이 있고요. 조심할 것은 뭐 뭐 같은 할 때 같은은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띄었었습니다. 나도 너같이 빠르면 좋겠다. 명사 뒤에 쓰면 부사격 조사니까 붙여 쓰고요. 아버지는 상과 같이 감옥했다. 조사가 끼어들면 가치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띄었었고요. 난 너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너와 같다에서 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너 밖에 너 밖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밖에가 체언에 딱 붙여서 쓰면 보조사로서 그것 외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었었으면 밖은 바깥이라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자립명사이고요. N은 부사격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 밖에 없다 할 때 너 외에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나 외에는 안 남았다 라는 뜻이고요. 창문 밖에 노래가 눈처럼 내린다. 이때 이렇게 띄어서 쓰면 바깥이라는 공간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자립명사입니다. 그리고 N은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노랫소리, 노래소리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사이시옷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발음이 된소리가 날 때 나룻배, 모짜리, 바닷가 하고 된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고요. 니은이나 미음 앞에 니은 발음이 날 때 그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아랫니, 냉물, 빗물 그리고 모음 앞에 니은 발음 날 때 그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깻잎, 나뭇잎, 텐잎 하고요. 새들의 노랫소리가 나무를 깨운다에서 노랫소리 하고 발음되기 때문에 텐소리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나무를 깨운다. 글을 쓰고 있는데 그가 찾아왔다.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아이를 쓰는 는대는 는다고 해의 출입말로 어디선가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 들은 말을 확인하여 모를 때 쓰는 말이고요. 어휘를 쓰는 는대는 뒷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말을 미리 제시하는 연결어미입니다. 그걸 언제 다 먹는데 먹는다고 해의 출입말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고요. 곧 다 먹는데 먹는다고 해의 출입말로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전할 때 쓰는 말이고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가 찾아왔다. 뒷말을 하기 위해서 앞말을 미리 제시하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때는 어휘를 쓰는 는대를 사용합니다. 님을 위한, 임을 위한 어떤 게 올바른 말일까요? 님은 직책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성인의 이름 뒤에 붙어 존경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못 쓰고 반드시 다른 명사 뒤에 붙여서 써야 합니다. 반면에 임은 사모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교수님, 부모님은 관계를 나타내는 내서 존경의 뜻을 더하고요. 부처님, 하느님, 달님, 부처님, 하느님은 성인의 이름 뒤에 쓰는 전미사고요. 달님은 의인화에서 쓴 전미사입니다. 이미 오시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임 그리며, 임이여 이때 임은 사모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포구가 예상되니 단돌이 잘하세요.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단돌이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대산어입니다. 따라서 단돌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갖추어서 차림을 의미하는 채비라는 뜻이 있고요. 통제한다는 의미의 단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포구가 예상되니 채비 잘하세요. 단돌이 대신에 채비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소문나지 않도록 단속하세요. 단돌이 하세요 대신에 단속하세요로 순화하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대부분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거의 모두라는 뜻의 명사 대다수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대신에 대부분이라고 표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지지자의 대부분이 70대이다. 수입의 대부분이 소비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동요를 선호한다. 네,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한강 고수부지로 소풍을 갔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올바른 것 같은데 또 올바르게 고치래요. 그런데 대절, 대절과 고수부지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절은 전세로 고치고요. 고수부지는 둔치로 순화해서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버스를 전세내서 한강 둔치로 소풍을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와 둔치입니다. 창립 600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원래 시옷이 들어간 돌은 1주년, 2주년, 3주년 할 때 주년의 의미로 사용됐었고요. 시옷이 없는 돌은 생일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돌도 시옷 발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구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한 가지 형태만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옷이 들어간 돌은 이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첫 돌이 지났다, 첫 번째 생일이 지난 거고요. 그 아이는 두 돌을 지났다, 두 번째 생일을 지난 거고요. 오늘이 창립 600돌이다. 이때 돌은 주년의 의미로서 옛날에는 시옷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옷이 없는 것만이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가 번쩍 뛰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뛰었다는 아닌 것 같죠? 어떤 말이나 이야기의 마음이 선뜻 끌리다의 뜻이면 뛰다가 아니라 뜨이다입니다. 뜨이다의 과거는 뜨이었다인데요. 그 준말인 뛰었다 또는 뛰었다 로썸이 바릅니다. 예를 들면 너의 향기를 실은 풍경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다 이렇게 쓰거나 그 채 안에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둘 다 뜨이었다의 준말입니다. 바람으로 전하는 나비의 노래소리에 귀가 솔깃했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야만은 나만은을 띌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냐는 반어적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고요. 만은은 안마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와 어긋나는 내용을 말함을 뜻하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미와 보조사가 만나서 하나의 연결어미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짐승이 은혜를 베풀려만은 기대는 해본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녀가 오려만은 기다리고는 싶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리을이 있는데 여기는 리을이 없죠. 베풀다에서 베풀이 어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다 연결어미를 붙인 것이고요. 오다에서 오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오에다 연결어미를 붙인 겁니다. 원래 리을이 없습니다. 마지 못해. 마지 못해.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마지 못하다는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로 마음이 내키지는 아니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한 단어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 못해 대답했다. 마지 못해서 인사를 했다. 마지 못하고 도와줬다. 마지 못한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먹는 둥,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둥은 의존 명사로 띄어썼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는 둥, 마는 둥 꼴로 쓰이면 뭔가 하는 듯, 마는 듯 이라는 뜻이 되고요. 뭔가 할 둥, 말둥 꼴로 쓰이면 어떤 일을 할 듯, 말 듯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쓰이면 그는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는 말을 할 둥, 말둥 망설였다라고 쓰이면 그는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막상 아는 것 같지만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자신이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 복수 표시인 들을 넣어서 표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을 빼서 표기해야 될까요? 원래 이 경우에는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모든이 복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접미사인 들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향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술과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었다. 이때 이만 써도 되고 이들하고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길 아침, 모찌 하나 먹고 출근했다. 딱 봐도 조금 낯선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많이들 씁니다. 이 길과 모찌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길은 다음날 또는 이튿날로 고치고요. 모찌는 찹쌀떡으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 찹쌀떡 하나 먹고 출근했다. 라고 쓴 것이 바릅니다. 다음날 대신에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뎃보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 간지난다. 네, 딱 봐도 좀 뭔가 고쳐야겠죠. 이걸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뎃보와 간지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입니다. 따라서 무뎃본은 막무가내라고 쓰셔야 되고요. 간지나다는 멋지다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 멋지다라고 표현하심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 멋지다. 이때 내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넣은 코끼리 밀어넣은 코끼리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밀어넣은 밀라와 넣다가 만나서 이루어진 어구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용어과 만나면 붙였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넣다는 보조용어은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띄어쓰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넣은 코끼리가 우리를 부숴버렸다. 이때 밀어넣은 붙였으면 안되고 반드시 띄어쓰야 합니다. 그러나 부숴버렸다가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이렇게 붙여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꼭 성공하길 바래 꼭 성공하길 바라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뭐뭐 하길 바라는 바라다의 어간 바라의 종결형음이 아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 발음이 두 개니까 아는 생략하고 바라만 쓴 것입니다. 바래를 쓰시면 안됩니다. 바래는 바래다의 줄임말인데 바래는 색깔이 즉 오래되어서 색깔이나 품질이 나쁘게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꼭 성공하길 바라 빨리 비가 오길 바라 이때 바라는 바란다 라는 뜻이고요. 그 가방은 빛이 바래에 볼품이 없다 이때 바래는 바래다의 활용용이어서 빛이 올해 색깔이 오래되어서 나쁘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다. 올바르게 고치면 이미 올바른 문장 같은데 또 올바르게 고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인과 다반사는 일본어 두 생활용어 순화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치인은 받는이로 고치고요. 다반사는 예산일로 순화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받는 이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산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말로 쓰니까 더 좋죠. 볼만한 책 볼만한 책 어떤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번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의존명사에 하다 또는 십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용언도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만하다에서 만은 의존명사고요. 하다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언은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걸을만한 거리 걸을만한 거리 마실만한 물 마실만한 물 볼만한 책 볼만한 책 이렇게 띄었음은 원칙이고요.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부재중 부재중 어떤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중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중은 전미사가 아니고 자릴명사 또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띄었습니다. 그러나 부재중은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붙였습니다. 그 사과는 품질이 중에 해당한다. 이때 중은 상중하의 중이니까 자릴명사고요. 그 바지의 크기는 중이다. 이때 중은 대중소의 중이니까 자릴명사고요. 나머지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녀는 꽃중의 꽃이다. 그는 그중 최고의 선수다. 회의중, 작업중, 공기중 다 띄어서 쓰고요. 그런데 부재중은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재중이십니다. 빛가 번쩍한 그의 경력에 기스가 났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빛가 번쩍하다와 기스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빛가 번쩍하다는 번쩍번쩍하다 로 순화하고요. 기스는 흠, 흠결, 흠집 등으로 순화했었음이 바람직합니다. 원래 빛가 번쩍하다는 일본어 빛가와 번쩍하다 한국어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결합해서 빛가 번쩍하다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번쩍번쩍한 그의 경력에 흠결이 났다 라고 순화에서 사용하는 의미 바람직합니다. 사과마저, 사과마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마저가 남김없이 모두 라는 뜻일 때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띄어쓰고요. 그러나 마저가 어떤 것임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뜻할 때는 보조사임으로 앞에 있는 체언에 붙였습니다. 사과도 마저 드십시오. 남김없이 다 먹으란 뜻일 때는 부사니까 띄어쓰고요. 남은 이야기도 마저 듣겠습니다. 남김없이 모두 라는 뜻이죠. 몸이 멀어지니 마음마저 멀어진다. 몸도 멀어졌는데 추가로 이런 느낌일 때 이때는 보조사이니까 붙여쓰고요. 앞에 있는 체언에 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과마저 먹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먹었는데 추가로 사과도 먹었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도 떠났는데 너마저 떠난다며 이렇게 추가의 느낌이 있을 때는 보조사임으로 체언에 붙였습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없다는 형용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항상 띄었습니다. 조사나 전미사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쓰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가 붙은 상태로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항상 붙여쓰습니다. 예를 들면 틀림없다. 다름없다. 상관없다. 끊임없다. 끝없다. 쓸데없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터무니없다. 하염없다. 속절없다.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제대로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은 나와 상관없다. 붙여쓰고요.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마라. 붙여쓰고요. 상관도 없는 일에 나서지 마라. 조사가 끼어들면 뛰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붙여쓰고요. 이별 앞에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 이렇게 붙여쓰고요.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가 하얗게 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이세다는 사이의 느낌으로 물이 세다. 다른 길로 세다. 날이 세다. 에 쓰이며 어이세다는 힘이 세다. 술을 세다. 머리가 하얗게 세다. 에 쓰입니다. 물이 어떤 사이로 세는 것이고요. 다른 길로, 중간에 다른 길로 세는 것이고요. 날이 어둠 사이로 세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 술을 세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어이세다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선생인양하다. 선생인양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나 어로 연결될 때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그런데 의존명사에 하다 또는 쉽다가 붙여서 이루어진 보조용언도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대장인양하면서 이때 양은 의존명사고요. 하다가 천미사입니다.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는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은 허용입니다. 그래서 대장인양하면서, 대장인양하면서, 모르는양하면서, 모르는양하면서, 선생인양하다. 선생인양하다.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어는 띄었음은 원칙이고 붙였음도 허용됩니다. 관계자 이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이외를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 이외가 명사 뒤에 쓰여서 이가 없어도 되는 맥락이면 이외에를 붙여서 씁니다. 관계자 외에는 되죠. 그럴 때 이외에는 붙여서 씁니다. 히어리와 모감주가 예쁘다. 이외에도 볼만한 화초들이 많다. 이외가 앞에 명사가 없이 문장 맨 앞에 쓰일 때, 이것외라는 맥락이면 이를 띄었었습니다. 이것외도 볼만한 화초들이 많다. 말 되죠. 그때 이외에는, 이외에는 에서처럼 띄었었습니다. 이용당하다. 이용당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당하다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당하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한마디로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띄어서 씁니다. 고문당하다. 옥사당하다. 체포당하다. 무시당하다. 이용당하다. 전부 다 명사 뒤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이게 뭐니까요? 전미사니까요. 그런데 이용을 당하다 할 때 이렇게 조사가 끼어들면 반드시 띄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담윰음이 바람직하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틀렸는지 그렇죠? 잘 안 드러나죠. 우선 다물다가 잘못됐습니다. 다물다의 어간은 다물이고 다가 종결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요원의 명사형을 만들 때는 어간을 밝혀서 만드는데 어간의 어간 끝이 리을 받침인 경우에는 미음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담윰음, 리을을 살려놓고 어간을 살려놓고 미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물미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좋고요. 잘 먹음이 복이다. 이때 먹다에서 먹만 어간이기 때문에 음이 붙어서 명사형, 용원의 명사형이 됩니다. 잘되다, 잘되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붙였은 잘되다는 일이나 현상이 좋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띄었은 잘되다는 부사, 잘과, 동사, 되다가 만난 형태입니다. 이때 잘은 자주, 쉽게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사가 잘되다,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란다, 이때는 훌륭하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붙여쓰고요. 요리는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이 잘된다, 띄었었으니까 쉽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발음이 비슷하면 혼동이 잘된다, 띄었었으니까 쉽게 또는 자주 라는 뜻이 됩니다. 정부에게 바란다, 올바른 표기는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올바른 표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정부에게 바란다, 원래 그에게는 요정체연이라고 해요. 감정이 있는 동물,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켜서 요정체연이라고 하는데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쓰는 말이고요. 감정이 없는 식물이나 사물 또는 집단 단체에게는 에게가 아니라 에를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게가 아니라 정부에 바란다 해야 되고요. 옥자마에 물을 주다 할 때 에, 구상나무에 걸음을 주고 에, 정부에 바란다, 교육부에 묻는다. 전부 다 감정이 없는 무정체연이기에 에게가 아니라 에를 쓰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올바르게 고치면 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올바르게 고치래요. 원래 주격조사는 은느니가가 있는데 단체 이름이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주격조사가 에서입니다. 에서, 가 은느니가가 아니고 에서예요. 정부는 단체 이름이니까 정부가 가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든 경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한다. 협회 측에서 결정할 문제다. 당국에서 허가한 일이다. 전부든 우리 쪽이든, 협회 측이든, 당국이든 전부 다 단체 이름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은느니가가 아니라 에서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합니다. 좀 더 행복한, 좀 더 행복한, 좀과 더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좀 더는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항상 띄었음이 바릅니다.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라서 원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음절이 3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가독성을 위해서 좀 더 를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큰 이 빈 집은 좀 더 허롭다에서 큰 이 빈 단음절이 3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좀 더 를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이 빈 집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좀 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것이다. 행복한은 3음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좋을 듯하다, 좋을 듯하다, 듯하다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났을 때, 특히 본용언이 아나 어로 끝났을 때 띄었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런데 의존명사, 의존명사의 하다가 만나서 보조용언이 이루어진 경우도 띄었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좋을 듯하다, 이때 듯이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의 하다가 만나서 보조용언이 된 경우, 그때는 띄었는 것은 원칙이고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올 듯하다, 올 듯하다, 슬픈 듯하다, 슬픈 듯하다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하에서 지휘하에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하가 일부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거나 환경의 뜻을 더할 때는 천미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고요. 그러나 하가 품질이나 등급을 상하 또는 상중하로 나눌 때 그때 하에 속하면 그때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습니다. 독재 체제하에서 그의 지휘하에서 그러한 인식하에서 이때 하는 조건이나 환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고요. 내 작품의 등급이 하로 분류되었다. 이때 하는 상중하 또는 상하 중에서 하에 속하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따라서 띄었습니다. 누가 널보고 천재리니?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널보고에서 이때 보고는 보다의 의미가 아니고 애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천재라니가 맞습니다. 랜니가 아니고 라니입니다. 천재라니는 천재라고 하니의 줄임말입니다. 이때 라고 하니의 사가 아 발음이기 때문에 라니라고 씀 이 바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천재라고 햇니의 줄임말에서 햇 할 때 애 발음이기 때문에 천재랜니가 맞습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누가 널보고 천재라니 이때 라니는 라고 하니의 줄임말이고요. 누가 널보고 천재랜니 이때 천재라고 햇니의 줄임말입니다. 충분한 듯 쉽다. 충분한 듯 쉽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의존명사에 하다 또는 쉽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이때 뜻 쉽다에서 뜻은 의존명사이고요. 쉽다는 천미사입니다. 이렇게 의존명사가 들어있는 보조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비가 올 듯 쉽다. 올 듯 쉽다. 모자란 듯 쉽다. 모자란 듯 쉽다. 충분한 듯 쉽다. 충분한 듯 쉽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요.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여드름 투성이. 여드름 투성이.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 또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천미사입니다. 천미사는 앞말에 항상 붙여 씁니다. 여드름 투성이. 주름 투성이. 모래 투성이. 피투성이. 흑투성이. 투성이는 천미사니까 이렇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옳습니다. 햇수로 오는 차다. 햇수로 오는 차다.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사이시옷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씁니다. 뒷말이 된소리가 날 때 나룻배 하고 나죠. 된소리. 그다음에 모자리 된소리나죠. 바닷가 하고 된소리나죠. 그럴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고요.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 발음이 첨가되어서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고요. 아랫잎, 냇물, 빗물, 깻잎, 뒷말의 모음이 니은으로 발음달 때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깻잎, 댄잎, 나뭇잎, 댄잎, 햇수, 뒷말이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홧몸도 아닌데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어서 혼자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홧몸에서 이때 홧은 한겹의 뜻을 다는 접투사입니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은 몸 또는 부양해야 될 즉 딸린 식구가 없는 몸, 약간 홀가분한 몸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홀몸으로 아이 둘을 키웠다. 혼자인 몸이죠. 배우자나 형제가 없어서 혼자인 몸. 홀몸 어르신을 방문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형제가 없어서 혼자인 몸이고요. 아내는 환몸이 아니다. 임신한 몸이다 라는 뜻이죠. 그는 처자식도 없는 환몸이다. 즉 부양해야 할 식구가 없는 혼자인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훈련시키다. 훈련시키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시키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렇게 하게 하다의 뜻을 더하여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안정시키다. 불식시키다. 충족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렇게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시키다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끼어들면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